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성형발 잘 받는 얼굴 시리즈를 하면서 그 연예인의 그 성형 전후 사진처럼 성형발이 잘 받는 그런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얼굴 깊이 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또한 그 연예인과 같이 이렇게 큰 눈 얄쌍한 코 갸름한 그 v라인 얼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눈과 입이 만나는 이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긴 코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긴 코뿐만이 아니라 코가 큰 거 코가 큰 얼굴 그 여성에게 있어서 코가 큰 거를 굉장히 좀 꺼려 하지 않습니까 뭐 코를 좀 작게 만들고 얄쌍하게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코를 수술하지 않고서도 이 큰 코를 작아 보이게 하는 관상 성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여성의 코와 남성의 코는 서로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 왼쪽 여성의 코는 남성보다 중간 부분이 약간 낮은 이렇게 오목한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여성의 코가 좀 이렇게 일직선이 되다 보면 조금은 그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유가 되겠습니다 관상적으로 코는 상, 중, 하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윗부분은 학식운이라고 해서 애기들은 코의 맨 위쪽 미간 부분이 납작한데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솟아오른다고 하는 부분이며 코끝은 애정운으로 우리 옛날 만화가 있는데 한의작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작시 만화에 보면 그 아주 매력적인 남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그 여성의 경우 이렇게 코끝이 오똑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오똑하게 있으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코 관상이 됩니다 반면 코의 그 상, 중, 하 중에서도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높게 되면 그 강인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 약 20여 년 전 메이저리그에서 파워피처로 활용한 그 박찬호 씨의 코와 같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면 그 파워, 힘, 이런 강함을 나타내는 코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의 상, 중, 하가, 공이 다 강하게 되면 이렇게 사자 같은 강인한 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코가 큰 경우를 이렇게 아주 작게 하는 수술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코가 큰 여성들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코를 좀 얄쌍하게 작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0여 년간 코 큰 여자 컴플렉스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인데요 성형 알아보다 선생님이 쓰신 블로그에 나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쓰여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원래도 코가 큰데 사진 찍으면 코만 보여서 남성적으로 보여요 제 남자친구는 서구적으로 생겨서 너무 이쁘고 귀엽거든요 사실 이분의 경우 코가 막 크거나 한 것보다는 코와 입술의 기운은 서로 이렇게 시소와 같은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분의 경우 입이 워낙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가 더 커져 보이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눈 아래 코 옆 얼굴이 이 평면이 바다이고 코가 그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할 때 그 노란 화살표에 그 코 옆 꺼짐이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가 더 커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좌우 여성 모두 코 큰 여자 관상이긴 합니다만 그 오른쪽은 이쁜데 왼쪽은 왠지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노란 부분이 꺼져 있어서 코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 옆 꺼짐 코 밑 꺼짐이 이렇게 융기되게 되면 수면이 높아지면 이 수상가옥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이 노란 부분에 코 옆 꺼짐이 융기되게 되면 코 큰 코가 이 캄프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주로 하는 그 얼굴 깊이 성형 그러니까 귓구멍에서부터 얼굴 면까지 이마까지의 거리 코 대까지의 거리 코 옆 꺼짐까지의 거리 입까지의 거리 턱 끝까지의 거리 이 얼굴 깊이 성형의 원리인데요 빨간 화살표의 귓구멍에서 콧대까지의 거리가 길어서 코가 크고 높다고 하더라도 귓구멍에서 코 바닥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길어서 코 옆 꺼짐이 없다고 한다면 코가 커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와 턱의 위치 비율로 보자면 그 오른쪽의 여성이 파란 선보다 빨간 선이 더 길어서 코 자체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얼굴형입니다만 도리어 연예인형 비율이 되었습니다 즉 이 노란 선의 길이를 늘리게 되면 큰 코 돌출된 코라고 하더라도 예쁜 얼굴이 예쁜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바로 인류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면 얼굴에서 코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코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얼굴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코 큰 여자로 나오지 않고 얼굴이 입체감 있게 나오는 연예인 비율의 비밀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니까 이분들의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찝어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즉 눈 아래 코 옆 부분에 이 중안부가 꺼져서 코가 높아 보이는 것인데요 이를 압광대 지방이식을 하면 도리어 이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코 옆 꺼짐을 융기시키는 방법이 귀족수술, 노불고양이 수술, 캐수술 이런 것들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렇게 코 옆 꺼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융기시키다 보면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고 코가 들려서 귀족수술 부작용인 원숭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족수술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고 인중이 좀 길거나 팔자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좀 미리 대비를 하셔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인중축소를 고려하신다거나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아래 코 옆에 얼굴 면이 이렇게 꺼져서 귀 구멍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좋아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너무 커 보여서 그러니까 이 코 바닥이 꺼져서 코가 너무 커 보이는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코가 크고 크게 작은 얼굴형 그러니까 이제 볼록형 얼굴이나 그런 무턱형 얼굴이 되겠죠 그런 거를 관상학적으로 포국수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코가 큰 얼굴이라 그래서 뭐 코를 막 이렇게 얄쌍하게 하다 보면 코도 작아지고 턱도 작은 굉장히 아주 이상한 비율이 되기 때문에 턱의 기운을 잘 살려서 코를 이렇게 작아 보이게 하는 토국수 관상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